1년 정도 지나 피곤함에 쓰러져 며칠 동안 병원에 있었다는 메일을 받았을 때 내가 한 말은 당장 종합 비타민을 2알씩 먹어라 였다. 돈도 좋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지 않느냐는 그의 말에 내가 한 말은 이랬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일과 관련된 공부를 할 때는 피를 토하는 자세로 하라고 한다. 특히 30대 중반 이전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적어도 2에서 3년 동안은 길면 길수록 좋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길거리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없어야 하므로 최대한 일터나 학교에 가깝게 살면서 시간을 아끼고 밥을 많이 먹으면 졸려서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함으로 밥을 굶거나 조금만 먹으라고 하고 실제로 쫄쫄 굶으라는 뜻이 아니라 밥 대신 다른 것을 간단히 먹으라는 뜻이다. 시간을 철저하게 아끼려면 라면 하나를 끓여 먹는 시간도 아껴야 하므로 그냥 생으로 씹어 먹으라고까지 말한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다. 그러다가 건강을 해치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말이다. 자기도 그렇게 해보았는데 위장병만 생기는 바람에 아직도 고생한다는 말도 하고 책상에 오래 앉아있다 보니 요통만 생겼다고 하기도 하며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여.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역시 건강이 최고라고 말한다. 정말? 그렇다면 건강 걱정하면서 그렇게 계속 튼튼하게 살아라. 81년부터 90년까지 10년간 언론에 게재된 자살 기사 총 411건을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자살 동기는 경제적 가난이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서적 갈등 79건, 부부 갈등 66건, 학원 문제 24건 등의 순이었다. 또 자살의 심리적 원인은 절망 및 고독감 117건, 열등감 52건, 갈등 상황 도피 47건의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층별 자살률은 20대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대, 10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2배가량 많았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뒤 통계청이 내놓은 99년 한국인의 사망원인 분석에서도 자살자는 10에서 30대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고 그들 세대에서 자살은 교통사고 다음에 최대 사망원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살자들은 젊고 싱싱하고 건강한 10에서 30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며 건강상실이 동기가 되어 자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은가? 흔히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면 당연히 절망하여 자살할 것 같은데 그런 이유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들보다는 건강하고 탱탱한 몸을 갖고 있음에도 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사실 말이다. 건강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왜들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 것일까?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갖게 되어 고민 끝, 절망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아닌가? 어느 독자에게 프로 과외선생이 되는 쪽으로 삶의 방향 전환을 권유했던 적이 있다. 그때 일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빠지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 농땡이 치지 말고 학생을 손님으로 여기면서 하루 종일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일, 즉 교제를 준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만 미친 듯 몰두하라는 것이었다. 일요일이건 공휴일이건 간에 쉬지 말라고 했다. 그가 내 지시대로 몇 개월을 하다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고 싶다고 하였을 때 내가 한 말은 엄살 떨고 있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였다. 1년 정도 지나 피곤함에 쓰러져 며칠 동안 병원에 있었다는 메일을 받았을 때 내가 한 말은 당장 종합 비타민을 두 알씩 먹어라였다. 돈도 좋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지 않느냐는 그의 말에 내가 한 말은 이랬다. 그 잘난 건강을 가지고 있었을 때 너는 당장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지 않은가. 자살하는 사람들 중 99%는 건강한 몸을 갖고 있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러니 개소리 말고 밥이나 철저하게 제때 찾아 먹어라. 차가운 샌드위치라도 제때 먹기만 하면 죽지는 않는다. 내가 그에게 한 달의 하루는 푹 쉬어도 좋다고 한 시기는 그의 예금액이 2억 원을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였는데 메일을 주고받은 지 2년이 채 안 된 시기였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되었던 부분은 부자가 되고 싶다면 피를 토하는 자세로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피를 토하는 자세로 그 어떤 무언가에 도전한다면 분명 성공하고 부자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세이노 저자님의 세이노의 가르침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